오늘 보면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 야곱을 부르실 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고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아주 가까운 사람이죠 이 친구 친구는 가까운 사람이고 또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내일 만나고 그냥 같이 먹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그게 진짜 좋은 친구죠 좋은 친구 부모님에게는 비밀을 말하지 못해도 친구에게는 비밀을 다 털어놔 그래서 이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 그러죠 왜 그래요? 부모에게는 좀 말하기 곤란한 것도 친구들하고 너무 가깝다가 보니까 모든 걸 다 털어놓다가 보니까 비밀이 없는 그런 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씀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쫓아서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죠 여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갈 바를 모르지만 언제나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떠나라 하면 떠나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가고 언제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정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줄 알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예 하고 항상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은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우리를 친구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같이 친구같이 이거는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원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깐 예수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항상 행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은 내 친구라 아이가 내 친구라 이야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원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친구 사이니까 이제 점점 비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제 말씀으로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성천 하신 우리 주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육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고 그러면 뭘로 알아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무엘상 3장 21절에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뭐라고요? 자기를 나타내시니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 항상 나타나 주셨다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개명대로만 살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친구같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이야기도 하고 가깝게 지내시겠다고 하는 그걸 이제 포함하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친구같이 지나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이런 설교 처음 듣죠? 창세기 18장 16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하고 보니까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이 천사가 사실은 그 소동고모라 소동고모라의 부르짖음이 너무 크고 죄악이 너무너무 관용하니까 여러분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는요 인간들이 악해서 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는 거지 뭐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속상해서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새 그냥 대무 악한 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뭐 백성들 중에 그냥 뭐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냥 진짜 못 살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악이 관용하면요 부르짖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소동 고문화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왔다는 걸 내가 이걸 너한테 숨기겠느냐 하면서 이 비밀을 이제 털어놓는 거예요 친구에게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무소 3장 7절에도 보면 주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주의 종들 주님을 위해 사는 귀한 종들을 얼마나 정기히 여기시는지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실 때 그 비밀을 말씀을 하고야 행하시지 그렇게 행하지 않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대접 우리를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 주님의 친구같이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한 받은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 그래요 이거 이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만 살려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 하니까 그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택한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질 않아 제멋대로 살아 제멋대로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야 제멋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인간을 갖다가 무슨 친구 삼겠어요 아예 상대도 안 하지 그런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내가 잘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목회를 평생 아무리 뭐 이렇게 몇만 명씩 모이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목회를 55년째 해야면 뭐 해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권 7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택한 백성들 우리가 뭐 100% 그렇게 살았다고는 말 못해도 아주 그냥 특징이 있어요 특징 항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애를 써요 그게 택한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아멘 마태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용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 멋대로 산 인간들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도 살지 않고 지금 멋대로 멋대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뭐 크게 목회를 하면 뭐 하겠어요 귀신 막 쫓아내고 그냥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 멋대로 불법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버림받을 인간이에요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성경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아 그 사건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 문제도 이 성경을 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거 하니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만 가르쳐 주세요 난 무조건 순정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제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여친이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고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실 분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리라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이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은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행전에 보면은 그 성령이 찾아오셔서 정말 가르쳐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4등전 11장 12절 같은 데 보면은 그 고넬러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사람을 보냈을 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 마 의심하지 마 따라가라 함께 가라 이야 성령께서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4등전 13장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 참 성령 받은 귀한 종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늘 금식하며 기도하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강구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2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반오바 사오를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놓고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해서 파송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신르기아로 갔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 바를 모르죠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과 똑같아 성령께서 신르기아로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정말 이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야지 자기가 결정을 해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고생께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절 16장 6절에 보니까 이 성령께서 이 사도바오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자꾸 글로 가려고 그러는데 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 7절에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밤에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녀 사람이 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말을 하니까 아하 유럽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마게도녀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연기시로 2장 3장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2장 29절 같은데 보시면 언제나 마지막 한마디 딱 해요 그게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에 똑같이 그 말씀을 하세요 왜 그 말씀을 꼭 마지막에 하실까요 너희들 이 환란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네 멋대로 살지 말아요 네 멋대로 목회하지 말고 네 멋대로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테니까 꼭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말씀하니까 들으라고 그러지 말씀도 안 하는데 들으라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을 4장 16장 7절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고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령을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또 고린도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고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 자 그러니까 3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런 거랑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따윗은요 평생 전쟁을 많이 했어요 하여튼 이 따윗은 그 시대에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항복 안 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조공을 바치고 아니면 완전히 그냥 노예가 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늘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따윗은 전쟁이 적인형 오면 그냥 나가 싸우는 게 아니야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여길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가라 내가 이들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응답해 주시니까 그때서 그 말씀 따라서 나가 싸워가지고 백전백승이야 그냥 한 번도 치는 법이 없어 따윗이 폭받은 비결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언제나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예 받은 줄로 안 돼 왜? 언제나 그건 응답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발버둥 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항상 응답을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아예 자기가 그런 기도하면 아예 응답 받은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말이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말씀하신 그날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주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복을 제가 받았어요 대학교 졸업식 날도 지나간 중고등학교 대학 10년 동안에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고생만 하고 미팅도 못하고 이게 뭐냐고 막 그냥 기도할 때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 하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이야 그 말씀해 주시는 순간에 예 주님이 하셨구나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몰큰한 목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이야 고생한 거 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고민이 다 풀리는 거예요 고민이 다 풀리는 거예요 제가 청신 다닐 때는 그 모처럼 이제 신학교 가서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총에 일어나는 일 노회에 일어나는 일 학교에 일어나는 일 아주 벨벨 그런 구질구질한 얘기를 그냥 학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가보니까요 총회를 가거나 노회를 가거나 가보면 너무너무 내가 실망을 했어요 나는 참 이분들이 다 주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목회하는 목사들인 줄 알았는데 우와 이 목사님들 장론님들 싸우는데 이건 꼭 내가 볼 땐 세상 조폭 같아 이건 내가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야 그건 내가 볼 땐 거듭난 사람도 아니야 세상에 그렇게 악할 수가 있어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그냥 너무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포기해야 돼 내가 이런 사람들을 속에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가지고 한 두 주간을 누워서 있었어요 아예 살고 싶지도 않아 왜 평생 목표한 거 이거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때 주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내 마음도 너처럼 아프다 주님의 마음이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아프시대요 주님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많은 주의정들이 중간에 포기해버리는데 너까지 포기하면 되느냐 너는 훌륭한 목사가 돼서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제 분수를 알으니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내가 한국교회를 개혁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만두지 말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냥 신학교를 포기 안 하고 계속 다녔죠 저는 그냥 평생 목사될 준비를 한 사람이니까 대학교도 그냥 평생 목회할 걸 생각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활을 그냥 알바타고 바쁜 속에서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미리 미리 모든 걸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한 거예요 막상 신학교 가니까 이거는 뭐 이야 이거는 뭐 하여튼 강의를 들어도 내가 볼 때는 들을 게 하나도 없고 수준이 너무 꼭 이 성경학교 요새 성경학교 수준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얼마나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신학교 3년 동안 겸손을 배우면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순간에 정신이 퍼뜩 닫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말도 많이 안 하고 조용히 조용히 그때 저도 개척교회 하느라고 난 바빴으니까 학교에 가서 그저 공부만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큰 소리 안 치고 까불지 않고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겸손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군목으로 갔을 때도 전장병 예수님께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한 명도 안 남아 무슨 부대가 그래가지고 그냥 내일마다 이 강단에 올라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부대에 전장병 예수님께 해달라고 날마다 울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늘 모자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만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네가 이 전장병을 구원하려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니? 우와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주여 죽어도 좋사오니 죽어도 좋사오니 전장병 예수만 믿게 해달라고 저는 아예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우리 사모하고 큰 딸을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는 월급 받은 거 가지고 커피 끓이고 과자봉지 만들고 한밤중에 보초들 찾아다니면서 커피 한 잔씩 주고 과자봉지 주고 기도해 주고 부대장이 그걸 알고 감동을 받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예배들이러 왔대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밤새도록 내가 전도한 그 이등병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없어 옛날엔 이것도 없었는데요 이랬더니 그냥 5분 내에 전장병 기집게 해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여튼 뭐 1년 후에는 전장병 세례받고 제가 제대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군목 생활을 했어요 하여튼 평생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도 우리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하는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거짓말을 합니다 왜? 이 사탄은 거짓의 영이고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영이고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사람에게 너 짐 챙겨서 빨리 공항으로 가라 너 미국 갈 준비 다 해놓고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준비해서 가라 그래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하니까 급히 그냥 짐을 싸가지고 그냥 공항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죠? 그랬더니 돌아가라 돌아왔더니 또 공항에 또 가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바보가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짓령이에요 거짓령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예언을 해도 이 거짓 예언을 하잖아요 요새 요새 우리 SNS에 올라오는 거 보면 한국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 트럼프 예언을 마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국이 7월 달에는 어떻게 될 거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 영이 뭔지 알아요? 거짓령이에요 여러분 열 가지 다 맞췄는데 한 번이라도 안 맞는다면 그건 거짓령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못해요 여러분이 그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거짓말 자꾸 한다는 걸 아시고 그걸 배격을 해야지 그걸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되질 않아 그러면 이건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짓력이에요 자꾸 그런 예언하는 사람들 그거 완전히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는데 성경과는 맞질 않아 성경 진리를 딱 생각할 때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거짓령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진리와 맞아야지 안 맞는 응답은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막 보여주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져 그냥 다 이루어져 그런데 2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 섬기자 요 따오 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10개명 중에 첫 개명이 뭐예요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니 세상에 그런데 그냥 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그냥 뭐 꿈꿈 얘기를 하는데 다 정확해 그래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요게 요게 이제 거짓령 사탄의 말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산에 기도원에 가서 천하 기도를 할 때인데 그때 인도하는 부흥 목사님이 그런 설계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새 그 강사 방에서 자는데 그 웬 여자가 한밤중에 자기 방에 쳐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겁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방에 들어오냐 그랬더니 주님이 들어가라 그래서 왔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목살이 너무 사모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음란의 용이 역사해가지고 이 음란한 마귀가 한밤중에 들어가서마지 그렇게 음란한 짓 하도록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뭘 들어도 다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진리의 용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언제나 일치되는 걸 말씀하시지 틀리게는 안 돼요 틀리게 했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라 마귀 귀신의 말이에요 세 번째는 성경을 가감을 해요 신명의 4장 2절 12장 22절을 보면 이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계에서 22장 18절 19절에는 더하거나 빼는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자는 다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대전서 15장 12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베드로호서 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죄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 사탄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과 이 사탄 마귀가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걸 꼭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정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셨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사야 43정 10절 11절에 보면 너희들은 나의 정 나의 증인으로 택하였나니 우리는 택한 받은 정 내가 아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정으로 우리는 택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는 나의 정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이사야 43정 10절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택한 받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택한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하니까 뭐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갖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던 인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나중엔 찾아도 없어 어디로 다 죽었는지 다 떠나는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추리국기 3장 6절 3장 15절 16절 등등 언제나 쭉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만 낳은 게 아니에요 이스마일은 아들도 있어요 또 이삭은 야곱과 애서 쌍둥이를 낳았다고요 그런데 쌍둥이라도 택한 받은 자는 야곱이지 애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예요? 택한 받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택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세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큰 환란을 당하여 위험해진다고 해도 이 택한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감사만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